교직이 화를 안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돼서 이 분야에 대한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가 정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화낼 줄도 몰라 화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화를 어떻게 내냐? 알메시지를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교장선생님한테 왜 말씀 못 드리냐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당신이 서운했어? 미안하네 이렇게 되지 교장선생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제대로 하는 거다 아니다 이건 제대로 하는 기술이다 기술이 안 되는 거야